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하는 이세경입니다. 보통 설명회 하면 지구과학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쯤이면 다 나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처음에 하게 됐네요. 간단하게 수능에서의 지구과학 어떤 위치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계획 좀 말씀드릴게요. 유인물하고 화면은 똑같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소개를 안 드렸군요. 다원교육 시대인재 그리고 세움학원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관련학과 졸업했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오래 수업을 했어요. 같은 내용이고요. 우선 수능에서의 지구과학의 위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겨보시겠지만 한 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선택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제일 많았고 그 전에도 많았고 그 전에도 많았고 늘 많습니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제일 많이 선택하는데 지구과학이 살짝 좀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는데 지구과학이 작년에는 제일 많았죠. 그런데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전까지 작년 시험 전까지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매년 어려웠어요. 등급 것이 제일 낮았고 표점으로 환산하면 더 이득을 받고요. 항상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수업할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한 문제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들어가면서 등급 것이 보시는 것처럼 42점 나오고 43점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항상 어려웠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막 킬러 문제를 뭐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년이 좀 쉬웠고 올해도 아마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예전처럼 굉장히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과목은 아니고 차근차근 1년 동안 공부하면 잘 해나갈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 그런데 재학생은 좀 달라요. 재수생이나 아니면 고3들이야 이 과정을 계속 1년 동안 공부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익숙해져 있는데 고2 기준으로는 이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3단원 우주를 이번에 여름에 하는 이유고요. 수능까지 만약에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예전처럼 정말 막 어려운 킬러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과목은 아니고 1년 동안 차근차근 개념을 정리하면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지구과학의 단원명이 나와 있는데요. 유인물에는 글씨가 좀 작게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설명회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 물, 화, 생, 다룬 과목들은 과목의 수가 지양만큼 많지는 않아요. 지구과학의 가장 큰 특성이 단원이 많습니다. 소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능은 수능은 수능 문제 나오는데 수능 문제에 비해서 단원 수가 초과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떤 단원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단원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내신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압축되어 나오기 때문에 매 단원이 다 중요해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우주 단원을 수업을 할 건데 이번에는 여름 동안에요. 이 단원인데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주 단원의 첫 단원이. 어떤 학교는 2학기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아예 우주를 분리해서 그 다음 기말고사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마지막 단원, 이 첫 단원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옆에 킬러라고 표시한 단원들이 이제 지구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들인데 우주의 킬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계산입니다. 그 계산. 그런데 그 계산이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운 미분하고 적분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정말 막 손도 못 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식은 간단한데 그 식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막 문제 하나를 두고 10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한 2, 3분 정도 고민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구과학 시험 문제가 한 30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거의 1분 안에 한 문제씩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문제에 2, 3분을 허비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시험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앞으로 다가올 얘기이긴 한데 지금 학생들하고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난이도라고 해볼게요. 단원의 어려운 정도 또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학습의 양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단원이. 이 뒷단원에 계산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지구과학에서 약간 조금 시간을 소비하는 단원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신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시험을 이제 봤어요. 첫 시험 보통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굉장히 쉬웠던 학교들도 있는데 그럼 처음에 자기의 등급이 어땠던 간에 이후에 자기가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단원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처럼 자기의 어떤 학습 양만큼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단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뒷단원이 어렵다 보니까 쿠팡기 시험에서 잘 보면 등급을 만회하는 경향이 있고요. 당연히 지금 자신의 위치를 잘 가져가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뒷단원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죠. 단원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계산 때문에 그래요. 이 페이지는 이제 유인물에는 자세히 넣었는데 그 수업의 특성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보낸 어떤 문자 중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만 제가 몇 가에 추려서 넣었습니다. 전부 다 50점 만점 받은 학생들이고 특히 이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5등급이었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5등급이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만점 받고 빠이빠이 했는데 지구과학이 이전의 시험 같으면 이 학생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마지막 학생 같은 케이스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계산 문제가 그 이전에 어려웠던 지구과학은 정말 물리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가 끼웠었는데 작년을 기조로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물론 까다롭긴 하지만 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도 다 맞아갈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5등급으로 만났는데 1등급 받고서는 졸업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머니를 유인물로는 4페이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말씀드릴게요. 지구과학은요. 결국에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4가지 정도의 소스에서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시는 것들이 첫 번째는 평가 문제가 있고요. 평가 문제가 있고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평가 문제는 6월, 9월, 그리고 수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는 고3 모의고사를 뜻해요. 3월, 5월, 7월, 10월에 봅니다. 이 4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EBS가 있어요. 두 책 다 나왔는데 이제 연초에 수능특강이라는 책이 나오고 지난달에 나왔는데 수능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능특강보다 수능완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매년 541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존에 공개된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 창작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보통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내세요. 이 마지막은 비율이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요. 제가 제일 대비하기가 제일 조금 어려운 학교가 영동고등학교인데 영동고등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반 이상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전혀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중상고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나와요. 이거는 학교마다 편차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이 다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결국에는 풀면 이제 학교 성적에서 좋은 이제 자기의 원하는 바를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지금 쌓인 문제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수특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문제가 나오니까 그동안 몇 년, 4년만 진행해도 2000문제가 되죠. 평가 문제도 지금 수없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봐야 되는 책 중에 꼭 사는 책 중에 마더톤 같은 책들이 있고 이만큼 두꺼워요. 그런데 그것도 이 중에서 추리고 추리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이걸 다 풀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추리죠. 어떤 걸 추리냐면 이거는 그동안 설명에서는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보통 이제 평가 문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지구과학이 이제 벌써 개정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랬더니요. 평가 문제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학교 기출 문제.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여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나온 문제가 아니라 작년 것도 봐야 되고 재작년 것도 봐야 되고 여기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평가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기출이 됐어요. 여러 학교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정말 나올 만한 문제를 추리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제가 봤더니 대략 관제장을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또 유인물로 주고 제가 매주, 아 매주, 매 시험마다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결국 핵심입니다. 한 300에서 400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400문제 이상을 풀면 안정적이고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올 만한 문제들.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제거하고 나올 만한 문제들을 추리고 추려서 한 400문제 정도는 풀어야지만 400문제면 한 주에 다 푸는 건 아니죠. 저희가 내신 대비 기간 또는 이제 방학 특강 기간이 4주에서 5주 기간이니까 한 주에 100여 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성적을 받고 이게 쌓이면 안 돼요. 쌓이면 마지막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 다람쥐가 도토리를 막 모은 데잖아요. 모아놓고서는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잊어버린대요. 5%만 가져간대요. 그런데 그게 또 생태계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숨겨놓은 95% 때문에. 다람쥐 같아요. 학생들이. 자료를 받으면 차곡차곡 모아둬요. 차곡차곡 모아둬요. 그런데 이 400문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에 처리를 못해요. 받아간 자료는 그 주에 꼭 해결하는 게 좋고요. 대략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제 교재들이고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 정도의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이 정도의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이게 마지막 특별히 우주 단어는 계산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계산이 등장하니까 기존의 문제들도 굉장히 학교마다 문항 수는 다르긴 하지만 조금 빡빡해요. 30여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의 1분 안쪽으로 한 문제씩 해결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시간의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항들이 눈에 익숙하면 바로 문제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뭔지 고민하는 순간 벌써 10초는 지나가죠. 미리 봐두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계산 문제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께서 창작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자료해석형의 문제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변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문제들을 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별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학교별 시험 문제고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한 과제 중에 있는 문제예요. 동일하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기조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들을 변형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계산이 들어가는 시험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빡빡하죠? 빡빡해요. 계산을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여기저기 막 적어야 돼요. 제가 생명과학을 예를 들자면 생명과학의 유전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얘들아 만약에 수능 시험지에 빈 여백으로 한 페이지가 더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럼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연습하거나 적을 공간이 없어요. 실제 시험지에는. 그것 때문에 압박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학교 시험은 더 심각합니다. 학교 시험은 아예 없어요. 빡빡하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풀어보는 학생들은 도형이 바로 그려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계산 자체에 대한 압박,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6페이지는 실제 시험이랑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했던 문제들의 어떤 유사성을 보여드렸고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대동소위합니다. 거의 다 겹쳐요. 과제장 문제랑 겹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릴게요. 총 4회 동안의 학생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각 단원별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옆에 어떤 단원이 계산이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놨는데 그냥 매시간 들어갑니다. 첫 수업부터 계산 들어가요. 두 번째도 들어가고 세 번째도 들어가고 결국에 특히 이 계산이란 게 우주단원이 결국 물리거든요. 그런데 이 물리학 선택과목의 물리학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선택과목의 물리는 어떤 공식이 나오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유도하는 데 좀 중점이 있고 지구학은 그렇진 않습니다. 결론부터 나와요. 공식이 나오고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할지 그걸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아이는 물리가 굉장히 약한데 아니면 물리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부터 바로 들어가니까 다만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그 식을 적재적소에 언제 어떤 식을 끌어올지 어떤 상황을 구성을 할지 곡에 대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은 2번인데 과제예요. 과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학생들한테 잘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이 과제를 밀리는 순간 원하는 수준만큼 자신이 얻어갈 수는 없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의물을 참고로 해주세요. 이번에 좀 다른 관점에서 연간 커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은 여름방학에 4회 동안 만나는 우주 단원이고요. 그리고 여러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수능을 좀 집중하고 싶다. 내신이 아니라 수능을 집중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방학 특강이 끝나자마자 조기 수능반이 개강을 합니다. 이 반은 정말 수능 관점으로 접근하는 반이에요. 중간에 물론 내신 기간에 살짝 휴강을 하기는 해요. 내신 기간에 휴강을 하긴 하는데 수능에 집중하는 반이고요. 그런데 아직 좀 긴가민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또는 이제 내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신에 단원의 커리 구성이 2학기 내신 위주로 먼저 나갑니다. 2학기 내신 단원 위주로 나가고 나머지 단원을 채워가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을 둘 다 가져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과정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는 전 과정을 다루긴 어렵고 겨울방학 때 고3이 시작할 때 예비 고3이 시작하는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11회, 12회 정도로 보통 수업을 하시죠. 9반보다 한 4, 5개월 앞선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수능 반은요. 보통 재학생들이 6월 이후에 재학생 기준으로 과탐을 보통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1년 앞당긴 반이죠. 그러니까 이 반은 미리 조금 개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다른 친구들이 정신없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경수. 다른 학생들이 이제 개념 수업들을 이거저거 듣는 동안에 기출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미 개념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든 간에 다른 재학생들보다는 거의 6개월 이상 좀 앞서가는 진도가 되겠죠. 이 반을 선택한 학생들도 수능 가서 좋은 성적 받고 그래요. 수업 안내 드리자면 교재, 과제장, 그리고 질문관리 수업. 클리닉 수업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제 수업에 학생들의 성과를 내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을 하나는 수업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해오는 과제고 마지막 하나가 질문관리 수업이라고 불리는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클리닉이 많이 선택하진 않아요. 학생들이 바빠서 클리닉을 오고 싶은 학생도 이제 시간이 아마지 못 오는데 이번 여름에는 제가 어쨌든 최대한 모든 요일에 다 시간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모든 요일에 다 이 수업을 개설을 할까 해요. 그래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들은 저하고 만나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수업 일정 말씀드리자면 다원에서는 주말에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기 수능반은 평일에 합니다. 수요일 날 중간에 5회 수업하고 3주 정도 이제 내신 때문에 휴강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저 과정 자체가 내신 대비에 무리가 없는 커리로 짰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어도 내신 대비는 가능해요. 내신 대비 자료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여름이 이제 벌써 더워지고 있는데 학생들, 학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